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토마토를 먹으면 병을 앓을 일이 없어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토마토의 효능을 단언할 정도이니 토마토에 대한 서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고기나 생선 등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을 때 토마토를 곁들이면 찬성을 중화하고 소화를 촉진에 의해 부담을 덜 수 있다. 토마토가 몸에 좋은 이유는 소화를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토마토에는 피로를 풀고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C와 지방분해를 돕는 비타민B,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막는 리코펜, 고혈압을 예방하는 루틴 등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비타민은 토마토 2개 정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권장량의 대부분을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다. 또한 토마토에는 우리나라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A가 풍부하다. 비타민A는 항암 효능과 산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 토마토를 많이 먹는 지역에서 각종 암과 심장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지만 영양이 꽉 찬 방울토마토 토마토의 다양한 효능, 건강법 샐러드와 전체 요리에 자주 쓰이는 방울토마토는 당도가 높고 먹기 좋은 크기여서 많은 주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방울토마토가 원래 토마토를 크게 개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커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오히려 작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지금은 일반 토마토를 능가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 방울토마토는 크기가 일반 토마토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는 일반 토마토와 큰 차이가 없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방울토마토를 양껏 먹는 것은 금물이다. 칼로리가 낮기는 하지만 크기에 비해 칼로리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방울토마토는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비타민과 성장에 꼭 필요한 철분, 칼륨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식품이다. 토마토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항암 효과가 큰 비타민C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풍부하고 토마토의 노란 부분에 많은 비타민A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에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 리코펜은 탁월한 항암제로 익혀 먹으면 몸의 흡수가 더 잘 된다. 동맥 경화를 막는다. 활성산소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동맥을 굳게 하거나 세포를 손상시켜 암이나 노화를 부른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이런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한다. 혈압을 낮춘다. 토마토에는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비타민C와 루틴이 풍부하다. 매일 아침 공복에 신선한 토마토를 1-2개씩 2주 정도 먹으면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부종을 없애고 당뇨병을 예방한다. 토마토는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서 신장의 기능이 좋지 않거나 부종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첼러리나 파슬리 같은 향미 야채와 함께 먹으면 스트레스로 생긴 방광염의 증상을 가라앉히고 수박과 함께 먹으면 당뇨를 예방한다. 소화를 돕고 피로를 푼다.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해 피로 물질을 빠르게 없애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 연소가 왕성해지도록 도와 식욕부진과 속이 거북한 증상을 개선한다. 찬성식품을 중화하는 작용도 한다. 변비와 비만을 막는다.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이 체내 수분의 양을 조절해 과식을 막고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장, 췌장, 간장의 작용이 활발해진다. 또한 토마토 속의 식이섬유가 대장 운동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해 변비와 비만을 막는 효과가 있다. 노화를 막고 치매를 예방한다. 토마토는 노화를 막고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치매를 예방한다. 객년기 이후에 여성에게 많은 골다공증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생기는데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비타민 A, C, E와 식이섬유 등도 노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피부와 모발을 아름답게 가꾼다.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 거친 피부를 생기 있고 깨끗하게 가꾼다. 비타민 B구는 피부와 모발 세포의 노화를 막고 윤기를 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객년기 여성들에게 비타민 B구는 좋은 영양소이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거나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좋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토마토 민간요법 당뇨병 토마토 1, 2개와 수박 100을 함께 믹서에 갈아 주스를 만들어 마신다. 1, 2번 마시면 갈증이 풀리고 몸에 열이 나는 증상도 가라앉는다. 몸이 냉한 사람은 따뜻하게 데워 마신다. 고혈압 매일 토마토 주스를 3잔 이상 마시면 효과가 있다. 심장병이나 간염 등 한방에서 열성병 여신빙으로 보는 만성 퇴행성 질환에도 좋다. 심장 쇠야 토마토 10개와 쇠고기 300을 같이 삶아서 죽처럼 만들어 식사와 함께 먹는다. 위산과 소증 식후에 생토마토를 1, 2개 먹거나 토마토 주스를 1컵씩 마신다. 꾸준히 먹으면 위산이 조절되고 소화가 잘 된다. 주의할 점은 토마토에 산이 많다는 거. 때문에 위산과다에 시달리는 사람은 토마토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불면증 가슴이 뛰고 열이 나면서 불면증세가 있을 때는 하루 3번 식후에 토마토 주스를 마신다. 오랫동안 꾸준히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처방은 당뇨병에도 좋다. 진경통, 피부병 토마토의 입, 줄기, 뿌리를 함께 삶은 물을 마시고 이 물로 환불을 자주 씻는다. 눈이 아프거나 충혈, 토마토 3개와 소나 돼지, 닭 또는 오리의 간을 150정도 썰어넣고 국을 끓여 먹는다. 입가에 부스럼이 났을 때, 토마토 주스를 자주 마시거나 토마토즙을 내어 부스럼이 난 곳에 자주 바른다. 토마토 다이어트 코스 3가지 참일원 푸드 코스 참일간 토마토만 먹는다. 3끼를 모두 토마토로 대신하는데 먹는 양은 상관없다. 참일간 토마토만 먹은 뒤 4일째부터 보통 식사로 돌아간다. 이때 처음에는 죽이나 수프 같은 유동식으로 시작해서 1, 2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이어트 중 알코올과 커피는 삼가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중 감량 효과도 있지만 이후 식사량이 줄어 몸매를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어지럼증이나 위상과다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중지해야 한다. 아침 식사만 토마토 코스 3끼 중 아침 식사를 토마토로 대신한다. 아침의 중간 크기의 토마토 1개 반을 먹고 점심과 저녁은 보통 식사로 한다. 간식과 술은 삼간다. 완만한 다이어트 법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영양이 결핍될 위험이 적고 배고픔을 덜 느껴 손쉽게 할 수 있다. 꾸준히 하면 체질 개선의 효과도 볼 수 있다. 끼니마다 토마토 1개 코스 식전에 반드시 토마토 1개를 먹는다. 토마토는 포만감이 커서 1개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자연히 다른 음식을 적게 먹게 되는 거 토마토로 포만감을 채우면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아침 식사만 토마토를 먹는 코스와 마찬가지로 매우 완만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추천할 만한 다이어트 법이다. 꾸준히 하면 체중 감량과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고 피부와 소화 기관의 기능도 좋아진다.